니가 몰랐느냐 몰랐다 내 귀를 들려주마 아마 별때로 기쁘게 끝에는 못할 거다 뭐냐 하면 내 귀를 들려주마 내 귀를 들려주마 내 귀를 들려주마 내 귀를 들려주마 오늘 밤 절대로 기관이 찐벗고 잠들진 못할 거다 내 귀를 들려주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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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지가 안 될 거다 집권 무슨 사실이 아니길 엄청 바라낼 거다 하지만 나는 하루하루 하루하루 내가 지금 일을 해야 됩니다 매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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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하루